오늘 여기가 회사들이 많고 사회, 천연병 얘기했잖아. 직장 첫 생활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첫 월급이잖아. 있어 봐, 웬디가 첫 정산. 그렇죠. 그게 월급이네. 그렇죠. 저 아직도 기억나죠. 저는 일단 부모님한테. 그런데 저는 5학년 때부터 유학을 해서 그래서 돈이 제 밑으로 엄청 많이 들고 또 언니 밑으로도 엄청 많이 들어서. 그래서 제 첫 번째 꿈이 돈 빨리 벌어서 한국에 집 사서 부모님 모셔오는 거. 그게 제 첫 번째 꿈이자 소원이에요. 그리고 이제 그 꿈이자 소원을 이루기 일부 직전이네? 아니요, 아직. 한참 멀었어. 조금 더 분발했으니까. 네, 한참 멀었어.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보답을 해야겠다?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고 나서부터. 벌어보는 게 힘들어. 네. 돈을 벌고 나서 돈을 관리를 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책임져야 할 일들이 하나하나 생기는구나. 부모님들이 이제 자식을 낳으면서 이 모든 일들 다 이제까지 해오셨구나라는 걸 그걸 이제 확 느끼면서 느끼게 된 것 같아요. 이렇게 어릴 때 부모님들이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돈을 벌어보니까 얼마나 어렵게 이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생각하니까 이제. 그게 진짜 부모님이시니까 그게 가능하신 것 같아요, 진짜. 호동이도 참 아버지가 돼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포지션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또 부모님은 또 다 기다려주시지도 않고 부모님은 지금 아직도 캐나다 계시고. 네. 아 그래도 부모님 방송 보고 또 펑펑 우신다잉. 제 목소리만 들어도 우세요. 엄마 아빠는. 자 빨리 자 이거 어머니 아버님 캐나다 영상편지. 엄마 아빠 너무나도 편하니까 항상 연락하면 그렇게 두려운 것 같아요. 약간 티를 낼까 봐 내가 힘든 거나 이런 거로 티를 내면 머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엄마 아빠가 더 걱정할 걸 아니까. 그래서 연락을 자주 못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나 진짜 너무 잘 있고 건강하고 진짜 유세 들어서 더 행복하게 가수 생활하면서 지내고 있어요. 열심히 돈 벌어서 오실 테니까 그동안 건강하게 둘이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지내세요. 사랑합니다. 나 헌호는 눈물날거 같아 또 아이고. 아허앗. 한글자막 by 한효정